저 마이크 끄고 최선을 다해보게 대모드로 해볼게요 마이크 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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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시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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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꾸려면, 바꾸려면 리로이한테 힘들다. 그 홀더기 애매에 홀더기 쓸래도 패링이 있어갖고 홀더기를 못쓰니까 그냥 킹이 낫겠습니다 홀더기 애매에 홀더기 애매에 홀더기 애매에 홀더기 애매에 홀델이 아름다운 대단한 두 번째로 싸우는 두 번째로 전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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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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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